제주 도청의 정규부서 외에도 임시조직이 9개나 됩니다. 조직 안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고위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돼 위인설관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시 기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설치된 임시조직에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민군복합항 추진단을 시작으로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과 청렴감찰단이 만들어졌고 지난달에는 문화용성과 FTA대응, 복지전달체계추진단 등 임시조직 3개가 한꺼번에 설치됐습니다. 우군민도정 출범 이후 만들어진 임시조직만 14개, 지금도 9개 조직에 공무원 54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활동기한이 없어서 공조직의 안정성을 해치고 성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사무관 이상이 40%를 넘어 공무원 자리 만들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도지사의 권한을 남용하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여주기식 전지 행정이다. 제주도는 공무원 정원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석 한마귀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서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현원의 정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만들 수 있는 임시조직의 난립을 막기 위해 도우회와의 사전협의 등 견제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